너무 맛있어 물고기 물고기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헐.. 미쳤다.. 어떡해.. 미쳤어? 대박 웬일 웬일 나 잡채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잡채 진짜 맛있어 진짜? 이제 먹을 거야 한 젓갈만 먹어봐야지 했는데 계속 먹던데? 한 시간째 먹고 있어요 진짜 계속 맛있어 뭐야 뭐야 흡입기야?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 담아줄까요? 고기 어쩐지 음 너무 맛있다 나도 하얀지 너무 맛있게 진짜 부드러워 그래서 맛있는 거 해먹고 하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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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러내려 엄마 근데 고기 먼저 먹어도 누가 어디가 먹을까 이거 잡채 이거 정말 맛있어 고기 이 이건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? 많이 닫히던데 민지가 어제 그랬는데 연호 오빠랑 한비언니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? 이놈이? 섭취해 아직 마스크 안 벗고 있었잖아요 민지가 물에? 물에? 저건 물에 두고 먹을 게 아니거든 또 먹어 추석은 먹고 아냐? 응 왜 안 나요? 왜 안 나요? 다 가져갈 줄 몰랐어 다 가져갈 줄 몰랐어 오 멋진다 완전 잘 안 어울리는 게 머리나 봐서 잘 어울려 안 어울려 할머니 어때 오빠? 할머니 오 회장님 같은데 크레이지 아케이드 할머니 3초는 잘 어울려 크레이지 아케이드 오빠 뒷모습으로 춤 한 번 춰봐 그래? 어 아니야 왜 주름해 너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아니요 오빠 저걸 울려 와 한비가 입으니까 옷이 사네 잘 어울려 오 아디다스 모델이야 응 오 좋아 좋아 괜찮죠? 잘 입겠습니다 응 새로로 한 번 옷 입으세요 오케이 신발까지 아디다스 딱이다 해야지 바로 추억 선물 아디다스의 딸이 될게요 하락 주세요 아디다스 강조해 주세요 강조 Just do it 아 이거 나이키인데 나이키 망했어 망했어 어 이렇게 찍어야 다 나오는데 한비야 봐봐 마스크로 벗어봐 그래 얘 마주지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이렇게 찍어야지 다 안나와 근데 여기서 다 안나와 완전 뒤로 어 맞아 이게 뒤로 너가 마지막에 이렇게 해먹어 먹었잖아 네 진짜 맛있네 꼬부러져서 안되겠다 우리 가위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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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오빠가 뭐해? 우리 가위대 그게 뭐야 그렇게 진짜 진짜 나 나 빨리 다 먹어야 돼 그거 그냥 다 먹어 이거 이거 웰물적으로 진짜 야 우리 가위대 웰물적으로 드실대 이거 연호오빠 줘 연호오빠가 먹어줄거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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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무게는 저 배에 더 차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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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모교에 왔어요. 아무도 없네요. 우리밖에. 파인애플 있어요. 이거 여기 안에 강이야? 아니 저기가 운동장이야. 저게 왜 강이야? 이거 뭐고 파인애플이야. 여기가 급식소야. 체육실인데? 뭐야? 왜 체육실? 바꼈나 봐. 급식소가 체육실이 됐어. 어떻게 이게 가능해? 여기가 제 건물이거든요. 딱 수업종이 치면 엄청 뛰어. 여기 급식소야. 밥 먹으러 엄청 뛰어왔어요. 왜냐면 선착순이니까. 막 아이떼같은 거 있잖아. 여기 근데 구멍이 남은 거 같은데? 짠짜잔.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야. 지나갈 수 있어? 무서워. 오빠가 끼면 아무도 오빠 못 빼주는데. 나 넘을 수 있어. 이렇게 안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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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거 여는 게 쉽길래. 원숭이 같은 녀석. 와 이거 잔디가 인조 잔디도 아니고. 진짜 잔디야. 풀 난 거 아니야? 잔디가 아니라 그냥. 그냥 풀? 아니야 잔디 같은데? 진짜 잔디야. 골대 망이 없다고? 축구 어떻게 해? 이거 알아? 이렇게 하는 거? 세천년 체조? 나 알아. 이거. 그치 맨날 이거 하고. 이렇게 한다고. 그게 뭐야? 세천년 체조 몰라? 국민 체조 때 아니야? 세천년 체조 몰라? 세천년? 어. 오빠 몰라. 2000년부터 시작된 거야? 왜, 세천년이야? 모른데! 모른데! 아니 막 세천년 막. 오아! 그냥 막 후예 꺼놓지. 옆으로 쳐야 돼. 이렇게. 하면. 발 차기도 있어. 이거 여고생이 한다고? 어. 하나, 둘, 셋, 넷, 네, 세천년 체조 모르는 사람의 세천년 체조. 석정여고가 너, 내가? 석정여고. 그런 느낌이야? 이 새소리? 이거야? 이거야 이거? 진짜 이거야! 진짜 이거야! 아 맞아 이거야! 와 나 이거 본적 있는듯해! 이거야! 이거 진짜 유명해! 맞아 이거야! 기폐하기! 진짜 싫어서 대충 이렇게 하고 와! 아 진짜 오랜만이다! 나 잘할 수 있어! 이거 있어줘! 이거 휘둘리기!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아까 나는거 나온다고! 말해봤네! 태권도 나온다고 이제! 근데 이거 다 같은사람은 복사복치기 하는건가? 에이 설마? 다른사람들인거 같은데? 이제 나와! 나와 이제! 학교이름 외쳐야돼! 학교이름 외쳐야돼! 아 진짜? 어! 학교이름 외쳐야돼! 석! 정! 여고! 이래? 우리! 이제 나온다 발차기! 준비! 멀리 가! 뭔지 몰라! 앞차기 앞차기! 아잇! 이제 돌려차기일걸? 어 맞아! 돌려차기도 있었어? 돌려차기야! 돌려차기가 언제 나와? 앞차기 두번 돌려차기 두번 아 진짜? 옆차기 아니야? 옆차기네! 옆차기야 이게? 앞발차기야 앞발차기! 이건 민태야 진짜 짱잘하지!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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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옆차기가 아니야! 아유 보여줘! 높게? 어! 이거 못하는데?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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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작게 보이는 둘 준비됐어? 내가! 쓰리! 투! 원! 출발! 이렇게 할게! 잠깐잠깐!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내가 뭘 본거지? 쓰리! 투! 원! 출발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부끄력! 그려! 우쒜! 오쒜 뭐야? 정말 큰일인 것 같았어? 좀 더 막 안으로! 원! 아니면 다 그렇게 뛰어보는 게 어때?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, 달리는 거 보다. 말도 안 돼. 이렇게 해봐, 내가 너네처럼 뛸게. 너는 나처럼 뛰어봐. 하나, 다시. 하나, 둘, 셋. 언니 해봐. 하나, 둘, 셋. 자, 할게.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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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상한 거 하지 말아. 아니 이게 무슨 식물이길래 이렇게 커? 아니 근데 신기해, 진짜 해물같아. 이거 그거야, 꿀단지, 꿀단지. 근데 진짜 꿀단지거든. 이 식물이 꿀단지야? 어. 꿀 나와, 여기서? 어, 이거. 이쪽에. 진짜? 독드레스면 어쩌려고 그래 오빠. 아니야, 나 이거 학교에서 많이 먹었어. 이거 먹었다고? 어. 뭐야? 어, 뭐야? 비쳐봐. 이게 꿀이야. 대박. 꿀야. 진짜 달아. 나도. 진짜. 물이 있는 게 있어. 쭉 빨아봐. 혓끝으로. 어. 빨라, 빨라. 응. 무슨 꽃이야? 꿀이야, 꿀. 꿀단지야, 이거. 꿀단지야, 이름이? 꿀단지야, 이름이? 진짜 달다. 그치? 완전 꿀 따지라니까, 이거. 아, 여기도 왔네. 꿀 진짜 많네. 꿀천지네, 형이. 약간 사탕수, 이거. 핏그름만 태산해서 이거 다 따서. 어, 진짜? 다음에 짜내면은. 한 바가지 나오겠죠. 와, 포도 진짜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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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훗. ским anesthes용. 더 맛있어. 후회전. evil는 잘에 assignment. sö게 도착. 익숙한 윗척을 시간을 받구요. Suga s Direct random. grosse trees. 요즘 준비한 거 Вас 나누고 엄마. 피부에 취향을 빼cemos. 여자액으로 넣어줘 asse 물고해주십니다. traz다가 이거 내가 한 송이 다 먹고 있어 너무 맛있어 내가 이거 이거 발견했어 나 이거 진짜 좋아해요 어떡해 이거? 이게 너무 깨끗해 이거 너무 깨끗해 이거 너무 깨끗해 이거 너무 깨끗해 이거 진짜 잘하네 이건 진짜 안 돼 아 이건 진짜 안 돼 이건 진짜 안 돼 이거? 침실 시우랑 누나 2개 먹을래? 안 돼? 잘 먹게 누나 이거 말고 다른거죠? 시우랑 누나 2개 먹을래? 안 돼, 그룹은 배 아파 안 돼, 그룹 배 아파 돈까스 진짜 맛있어 보여, 어떡해 미쳤다 와, 돈까스 와, 이게 진짜 전망 좋은 집이지 와, 민희씨 이게 어린 점식이야 어린 점식이 진짜 밥이네 이게 함박스테이크 이게 닭다리, 게살 대박이다 잘 먹겠습니다 소리 봐 내 거 먹어봐, 오빠 배고파지 마 와 이 소스 맛이 있다니까 여기서만 먹는데 맛있어 와 스파게티 요리법은 배우고 싶다 와, 나중에 여기서 알바 한 달 해야겠어 지방에서 순차 가려고 했어 응 그게 목적이지 어, 배부른데? 지금 배부르다 todella? 걱정은 맛 음, 걱정은 없어 나 지금 맛있다는 생각 밖에 안 돼 배부르다는 생각까지 그정도 해보지 않았을까 배 터질 거 같아요 조화 배불데 이쁘게도 못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